네 화이팅! 화이팅! 처음처럼.. 아 네! 처음처럼 들어갈게요 처음 느낌 그대로 도우하면서 들어갈게요 들어갔습니다 나이스 추박 우리의 환영이 만들어낸 무화의 공간이다 잠시만 기다리거라 그만 내려가 나 암수 던져놨어 네? 넘어져요 위로 갈게요 왼쪽 힐 힐 밀려요 밀렸습니다 힐 힐 가 힐 가 힐 가 힐 가 힐 가 칠 영 하나 칠 영 하나 칠 영 누나 탈춘 좀 시켜줘 나 이제 죽였어 그러면 2번 암수 한번 이어주세요 스커니 암수 나이스 아 내가 이제 2번이 아니구나 아 오케이 아 아까 한 번 던지긴 했어 아 오케이 됐네요 그럼 이거 딜 밀게요 그냥 실드 밟고 암차 하나 더 던질게 암차 하나 더 던질게 에이 졌어요 조심 갔어요 아 나이스 아 1 2 3 4 5 6 7 8 네 12시로 모여주세요 바드님 암수 5번 암수 들어갈게요 다음 파면 10일 10이요 다운타 다운타 나이스 주 종료 확인 11 12 준비하시구요 아 D D 조심 거짓 6번 암수 들어갈게요 6번 암수 무명님 암수 한 번 11 12 12 12 19 20 20 21 20 20 21 20 21 7번 암수요? 멍치게 D궁님 암수 한번 이어주세요 일로올게 한나와 이어주세요 네? 나이스 나이스샷 시계방향 아이고 하나 빨리 들어왔구나 죄송 아이고 일상 진행하시죠 11 11 6 거짓 11시 화이팅 리트루 내리시죠 부하가님 암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나이스 퀴즈 조심 한 번 더 암수 암수 들어갔어요 네 킬음 밀렸거든요 노메 노메 12시 퀴즈 네 다음은 5GG 넵 이번 암수 한번 들어갈게요 아 암수 암수 형 7 왼쪽으로 길면 가는 거예요 네 나이스 앞에 조심하시고 저 4번 함수 들어갈게요 4번 함수 그럼 바드님 함수 한번 이어주세요 3리 바로 나와요 3리 확인 가사시 70이요 형? 네. 바뀐 바너 확인하시고 응 아 공신대 이거 건설 아웃이 들어갈게요 다 시계 확인 아 들어가지 들어가지 두 개 있어가지고 둘 중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아 맞구나 7시, 9시 떠가지고 가려진 공간에서 오케이 리퍼 5시 왔어요 제가 5시 볼게 5시, 6시 제가 보는 사람은 다 있구요 건설 7, 9, 10 할거에요 보아가님 12, 1 그쪽으로 가주세요 아 기공사님 맞나 기공사님 위에 네 밖에 나왔어요 오케이 불안지 다행이다 이거 저 먹었어요 바드님 드시면 됨 아 지금 9시, 7시 사이에 있어요 센터로 끌죠 이거 오케이 내부조는 끝났구요 다 먹고 확인 해질아 이거 내부풀일수도 있어요 센터 기공사님 암수 한번 네 보아가님 이거 무술 많이 주세 지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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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저희 7, 7하고 12일 맞죠 네 네 장판조심 네 지슬 12일 7시 준비하세요 화면 조심 도아가님 도아가님 암수 한번 도아가님 암수 한번 칠 칠 칠 칠 칠 칠 네 7시 깨집니다 나이스 나이스 아제나 쓰고 노메 6시 준비 확인 노메 6시 집중 밑에 계셔도 돼요 노메 6시 나와요 나이스 이동기 안좋으신 분들은 내려가있으면 도아가님 노메 나옵니다 리퍼 가는중 위에 위에 2번 암수하고 딜하셔도 됐듯 네 까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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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암수 들어왔구요 화이팅 다음 12, 1, 3이에요 네 깨지면 안됩니다 자 이거 좀 빼자 네 좀 위로 아 무력 무력 암수 잡히고 한쪽 오른손 잡혀주세요 오케이 밟아주세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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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암수 네 던질게요 앉았어요 12 12 1 3 진실 카운터 있어요 암수 일단 제가 이었어요 네 억가 한 번 더 한 번 더 혼란 지키기 네 혼란 지키기 네 혼란 지키기 군대 나올거에요 카피 조심해요 네 나오세요 제발 아이고 괜찮 괜찮 지키는 중 아 이건 아니지 3 2 1 깼습니다 4번 암수요 3에 11, 11, 7, 7 네 11, 11, 7 확인 좀만 내리죠 11시 깰거라 네 11 11 11, 7, 7 11, 7, 7 기공님 암수 네 카운터 있을거야 10, 7, 9 15 1, 7 mogelijk pal 이거 디버프 확인하고 아 나 못 봤다 시장 썼어 5 5 7 6 6 내가 6 갈게 카운터 있어요? 나이스 틸 들어가시죠 저희 암수 없죠 이제 네 암수 빨리 터지 오케이 암수 하나 확인 최대한 밀어보고 12시놈에 준비 12시놈에 확인 이거 끝나고 나올 듯 네 딜은 밀었어요 장판주식 12시 준비하시죠 12시놈에 올라가는 그냥 딜할게요 여기서 그냥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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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건더 파메 뜨면 당황하지 마시고 11 11 9 6이에요 네 11 11 9 6 확인 3시도 하나 쓸 수 있습니다 어 어 됐다 오케이 나이스 11시 나왔으니까 인지해 주세요 네 암수 0개 그랬죠 네 없어요 탈가 1,0,0,0,0 심연 악몽 레이저 조심 무력 뜨면 잡히는거 도하가님이랑 바드님 잡힐게요 아 바드님은 급타여서 건질이자 오케이 확인 가운데 깔면 안되고 유도벤치 빼주시고 블럭 다들 살아서 봬요 나이스 위기관리 좋구요 좀더 위시죠 무력 도하가님이랑 던슬링 잡히는거 5시 깨짐 이거 하나 안끊어주는거 구석으로 빨면 나이스 여기도 깨져요 11시에도 깨져요 괜찮네요 정판 조심 빡딜 빡딜 거의 다 왔습니다 30초 남았어요 한바퀴 더 돌아요 시간 충분 시간 충분 딜 밀렸구요 1파티가 곱삼 플러스 1 기공사님이 서브가주세요 확인 번호 한번 더 확인 번호 한번 더 확인 건설이 10시 니퍼님이 5시 니퍼님이 7시 바드님이 1시 기공사님이 2개 나오는데 이거 딜로 안밀어도 되니까 살짝 스페이스바 없으시면 쫄 딜해도 되요 5시 바드님은 이제 웬만하면 힐로 10시 2개 왼쪽거 쳐주시면 되요 11시 빨간색 조심하시구요 터지는거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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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3개 다 들어갔구요 또 쫄 딜 기공님은 물력 없으면 아예 빠져도 되요 괜찮으니까 빙글빙글 돈다 돈다 한번 도돕니다 한바퀴 더 돌아요 슬슬 나와요 11시 왼쪽 거쳐주시면 되요 11시 짭 다 맞췄어요 맞추고 죽음 죄송 아 장판 2개 겹쳤다 그러면 몇시였죠? 5시였죠? 기공님 다시 봐주세요 네 짭이신 분은 두개짜리로 뛰셔야 돼요 아니 피하고 싶었다 아 근데 못 맞힐까봐 아 평타 쓰면서 앞으로 갔는데 아 슈가 깨줘 카운트 오브 6초 아 그러니까요 이동기 쓰고 피할걸 아 장판이 내 앞에 세번이 깔리냐 하나 먹고 포션 먹었는데 시정 쓸걸 아 고민했거든 지금이 시정인가 하고 다시 짭이요 다시 짭 나이스 할 수 있다 다시 짭 하나 더요 네 하나 둘 아 다 맞췄다 피다 맞추고 죽었어 피 없으면 쫄딜해도 돼요 야 이제 내가 하는건 디도 밖에 없어 레이저 여기 두개에 두개에 둘 1파 성부 한번만요 나이스 감사합니다 이거 아제나 아깰거에요 두개만 더 맞추면 돼요 저희 네 네 마무리 스커님이 하시나요 네 스커님이 서브는 건설님 서브 서브 여기 두개에 일로와봐라 이 자식아 끝까지 집중 나이스 하나 둘 나이스 두표 하나씩 드시고 불안하면 두개 드시고 두신분은 와서 딜 아마 다 밀릴거에요 자 아제나 들어갔구요 끝까지 집중 아직 안 끝났어요 됐고 바드님은 버프 준비해주시고 공 때려주기 9개 드셔주시고 스커님 한시백입니다 한시백 구슬 한시백 구슬 위로 나이스 지금 스커 두 분은 이 감동을 모르시겠지 저희 6시간 트라이 했거든요 오늘 아 나이스 좋았다 아 배마 초심각인서 먹었다 초심을 잃지 말라는 뜻 오케이 아 아 고생하셨습니다 야 야 강타 땄다 나 누굴 이렇게 치유한거야 치유살 갖고 있어 아 진짜 저 지금 살 떨려요 아 아까 배운 시정 썼으면 안죽었는데 장판이 세개가 떨어지는거야 포션 먹고 뒤졌어 아 아 고생하셨어요 좋습니다 아 아